외라는 말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소리낼까 세상의 모든 외라는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들려드리 주는 나의 것 나는 주의 것 예밤에 나온 노래가 듣고 싶은 분들은 어플 다운받아서 들어주세요 이번 주 문화상품도 소개할게요 광장동 악스홀에서 열리는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 20 파이브나이트 투 펀의 리드보컬 네이트루스의 콘서트 티켓을 드립니다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차려입었니? 나는 잠시 누나 캐럴을 바라보았다 어 누나 맞아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러 가 존슨 부인의 집은 아담하지만 바깥 정원이 잘 가꾸어졌다 나는 이상한 기분으로 배를 눌렀다 나는 이상한 기분으로 배를 눌렀다 아름다운 아름다운